앞면에 거울을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거울을 뜨십시오. 화장실 위치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빠지면서 문이 측면으로 가는 거야. 근데 부뚜막이나 부엌은 상당히 좀 깊이 들어가 있고 안방 마님도 말 그대로 안쪽으로 위치를 옮겨가듯이 거기에 걸맞게 가벽이나 기타 다른 화분이나 이러한 구조물 안녕하세요 눈꽃마니아 입니다. 오늘은 집터에 이어서 첫 번째 입구 현관문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습기와 바람과 햇빛과 여러가지 방향성을 봐서 설계를 딱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대문을 통과해서 마당을 걸치거나 아니면 아파트여서 아파트 쇠로 된 현관문은 통과를 합니다. 현관의 위치는 같은 아파트라도 호수 라인에 따라서 출입구의 방향이 전혀 다르게 되죠. 1호 라인 2호 라인 단독주택이 아닌 이상은 기본적인 위치를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 근데 이제 지금 서술할 것은 전원주택에 대한 단독주택의 얘기를 한다면 진입로가 형성이 됐죠. 대문이. 그 다음에 이제 현관문이 들어올 때는 되도록이면 동남쪽에 햇볕이 잘 되는 곳에 현관문이 앉습니다. 자 현관문을 통과를 하면 제일 먼저 문을 열면 요즘은 단독 중문이라는 게 있잖아. 난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현관문을 통과하고 중문을 통과해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순수한 벽 근데 이제 우리가 협소하거나 어쩔 수 없는 공간의 제약 때문에 앞면에 거울을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 거울이 보통은 뭐 북배기장 수납공간을 위해서 거울을 띄십시오. 현관문과 딱 통과를 해서 바로 앞에 거울이 있다. 북배기장에 거울이든 내가 임의로 인테리어 효과를 주기 위해서 나갈 때 패션 한 번 본다고 거울을 붙이든 어쨌든 거울이라는 존재가 있을 때는 안 된다. 이유는 들어오는 복이 나간다. 우리 이런 말 하죠. 반사. 반사판이 있으니까 복이 동남향에서 따뜻한 양의 기운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울에서 다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복을 터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거울들은 보통 측면으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현관을 들어왔을 때 옆에 보면은 문 몇 개짜리 신발장 한쪽 면을 거울로 치면 이건 괜찮아.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측면으로 이동을 시켰을 때는 괜찮다. 그렇게 해서 순수한 벽이 보이고 근데 이제 그 벽을 잘 디자인을 했는데 이 벽이 너무 밋밋해. 그냥 하얀 벽. 그 벽에 꽃이 만발한 만개한 유화, 수채와 사진 같은 부분을 걸어놓는 것이 식물은 양의 기운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만개한 꽃이 의미하는 것은 재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건강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입니다. 여러 무리의 꽃다발처럼 큰 넓은 공간에 그 풍경화 속의 꽃은 정원 속의 꽃은 가족도 의미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가족들의 건강과 재물복도 상승한다. 이해 가셨죠? 꽃님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은 보이면 안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화장실입니다. 거울이 보이면 안 됐잖아. 거울 대신에 그냥 하얀 벽면이랬든 앞을 약간은 한 번 정도는 필터링을 하는 단계가 되는데 이것이 화장실 문이야.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아파트 들어가서 현관문 열자마자 옛날 디자인이죠. 화장실이 보인다든가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화장실 보여선 안 되게 화장실 위치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빠지면서 문이 측면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이 또 보이면 안 되는 것은 취방입니다. 옛부터 양반들의 사대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사랑체가 있고 안방이 있고 건너방이 있고 구조적으로 풍수지리에 정확하게 안착을 하죠. 근데 부뚜막이나 부엌은 상당히 좀 깊이 들어가 있고 안방 마님도 말 그대로 안쪽으로 위치를 옮겨가듯이 부뚜막도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자마자 화장실 보이자마자 주방이 보일 때는 가벽을 설치하는 센스 가벽으로 한번 필터링을 해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화장실과 주방이 중문을 통과해서 정면으로 시선에 이 시각 안에 들어오지 않게 우리가 설계를 하자. 그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은 통째로 넓게 빼도 되고 이 거실이 한 번 정도 꺾여서 보이는 것도 아주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파트 단독 주택 전원 주택에서 중문을 통과했을 때는 복도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나요? 사랑하는 꽃님들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우리는 재물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럼 이사 가야 돼요? 우리는 이제 쪽박 찹니까? 어? 절대 아니지 거기에 걸맞게 가벽이나 기타 다른 화분이나 이러한 구조물, 어떠한 설치 이러한 것들이 간접적인 음기를 또 한번 필터링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게끔 마녀가 또 열심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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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